전라북도 익산 미륵사 서쪽에 있는 백제시대 화강암 석탑으로 국보 제11호입니다. 639년 조성된 높이 14.24m의 탑으로 한국의 현존 석탑 중 권리변대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가장 큰 최대의 석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거의 전면이 붕괴되어 동북면한 기퉁이 6층까지만 남아있으나 본래는 평면방영 탑으로서 9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석탑은 각 부분이 작은 석재로 구성되었으며 1층 내부에 있는 십자윤 공간과 심주, 천장의 구조 등은 한국 석탑의 시원양식으로서 목탑이 석탑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탑입니다. 미륵사는 백제때 지은 호국사찰로 참국유사에 따르면 무양대 용화산 밑에 연못에 미륵삼존이 나타나자 이곳에 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미륵사의 원래 동쪽과 서쪽에 똑같은 모양의 석탑이 하나씩 있었으며 두 석탑 사이에도 목탑이 있어서 총 3개의 금당과 탑으로 구성된 광대한 가람을 조성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미륵사는 17세기경에 폐사되었고 서탑이었던 미륵사지 석탑과 미륵사지 단간지주만이 남아있고 미륵사지 동탑의 경우 탑지만 남아있던 것을 미륵사지 석탑의 모양을 본따 1993년 복원 완료했는데 동탑이 석탑과 같은 모양이라는 근거가 없는 상태로 졸속 복원되어 비판받기도 했다 합니다. 서탑인 미륵사지 석탑은 1915년 일제강점기 때 붕괴가 우려되자 콘크리트를 덧발라놓는 등 심하게 훼손이 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1998년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하기로 결정한 뒤 2001년 10월 31일부터 전면 해체 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1월에는 보수 도중 석탑 심주석의 사리공 및 기단부에서 금제사리호, 금제사리봉영기 등 사리장험구가 출토됐으며 이를 통해 639년 백제 왕후가 사리를 봉환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미륵사지 석탑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전면 해체를 결정한 지 20년 만에 실제로 해체 보수 작업을 시작한 지 17년 만인 2018년 6월 20일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보수를 담당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추정에 의한 무리한 복원을 지향하기로 결정하고 9층으로 추정되던 석탑을 모두 재현하는 대신 남아있던 6층에서 보수를 마쳤다고 합니다.